워 나 이 게임 괜히 잡았나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꾸덕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레디 액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막 게임 행사에서도 되게 자주 보이고 그랬었는데 일단 스팀에 무료로 출시가 된 상태고 되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이게 권장 플레이어 소가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일단 혼자서 해보고 아 진짜 재미없다 한번 희뿜이 불러서 해볼게요 여기 왼쪽이 세팅이구나 자랑스러운 한국어 언어 설정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겠습니까? 얍 무비 프로젝트 오 한글이 써져요 길게 쓸수록 크기가 줄어드는군 좋았다 디렉터 플레임 카메라 플레임2 좋았다 촬영하기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자 촬영하기 가봅시다 첫 번째 카메라 초기화가 오클릭이군요 왜 이렇게 시끄러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메라 마우스로 카메라를 계속 찍고 키보드로 이동을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벽 점프 오케이 음 튀래요 왼쪽으로 튀래 아니 왼쪽으로 트지 말란 소리는 없었잖아 아 이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벗어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하앗 좋았고 뭔데 슬로우 모션 스포어언 전cht 하ㅏ악 화면 밖으로 나갔어 슬로우 모션 전ciu 전 opponents 아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전 блок 됐다 아 아 이 빨간색을 주희 아 아 ㅋㅋㅋㅋ 이 빨간색을 주위해서 가야되는군요 어 소마찌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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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관토예대네 이거? 오케이 나이스 뭐지? 아 왜 카메라 밑으로 했잖아 아 바닥이 닿으면 안되는건가? 이렇게 내려가야되나? 아 사물에 부딪히면 안되나봐 아 개빠르게 그냥 한번에 원테이크로 슬로우모션도 써보자 간다! 하아 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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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완벽해 완벽 벼벽 에? 됐다 아아 힘들었다 힘들어 어? 나 현상수배법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뭔데 하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쪽으로? 예아 아아 어?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지뢰야? 아 아 그냥 넘어가면 되는거구나 한자리에 가만히 오래있으면 죽는거 아까 왜 죽었지? 지뢰를 밟아서 죽었나? 아 아 시간 지나면 터지네 계속 밟으면서 가도 되겠는데 그러면? 뭐지 나 왜 죽었지? 하아 앞에 경찰이 있었군요 하아 어? 뭐야 나 2단점프네? 아닌데? 버그인가? 오 이번에 카메라가 굉장히 넓네요 어? 아니 너는 튀어 못 튀어 뭐 어떻게 하라고 으어억? 덤벼! 우매한건 으어억! 아 왜 세로로 바뀌어 카메라가 으어억! 자 자 보라고 아 지뢰가 빛날 때 다시 밟으면 터지네 덤벼라 우매한것 세로로 됐을 때가 발포 타이밍! 발포 비타민! 까이 개사 왜 다시 싸여 지뢰 패턴이었잖아요 때는 덤벼라 우매한것 으어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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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! 으어억! 으어억! 왜? 아 카메라 밖으로 나갔나? 유감 아니 잠깐 멍 때렸어요 앗! 아 오른손으로 얼굴 긁었어요 마우스 잠깐 뗐다고 정말 너머하시네 으어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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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베베! 일단 패턴 자체는 으어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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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걸 얘기하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연사를 하시면 덤벼라 우매하네 여기 두 아웃 레이터 언제까지 이스타고 있어요 감독님 감독님 이거 관객들 다 나가요 뭐 더 해야되나? 뭘 해야하지? 오른쪽으로 계속 못 가요 어? 아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되나봐 오른쪽으로 가니까 패턴이 바뀌는데? 아닌가? 뭐지? 으어억! 헬기가 지뢰를 떨군 후에 돌격할 때 떨군 지뢰를 작동하라고 아아 이해했어 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? 아 봐봐요 아 such 죽는 방법을 알았다고요 죽는 방법 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아이씨 지금이야 갈릴거 같은데 내가 차가워? 아니이이 지뢰 좀 까세요 깔라마시같은 녀석아 오케이 왔다 컴온 인야어어어 아이오어어어 어 우클릭을 누르면 그냥 제시작이었네 오케이 어 뭔데? 갑자기 그래요? 갑자기 미친듯이 연상하네? 죽을때 됐다 이건가? 아 좀 무섭네 아 바로 자동 폭발되게 지레 깔면 어떻게 해 아 이거 모르면 뒤져라네 채팅창 잠깐 봤어요 감독님 진짜 너무하시니.. 지레? 엄마야 피하고 아니 미친거 아냐? 와 한 번을 더 오네요? 야 진짜 깨라고 만든거냐 이거? 아 왜 자자자자 들어와 들어와 하다다다다다다 한 번 더 이건 아무 의미없어 빨리 지레나 까세요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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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서 할 수 있다 뭐 깨라고 만든 게임이니까 툭 빼기 에? 자 됐어 왔어 왔어 온다 자 이 개색 아 야 오요 백만번이고 할 수 있다 덤벼라 아 덤벼라 피했죠? 피했죠? 뭐 상태 많이 안좋아? 왜 헬기가 상태가 나빠질수록 성능이 좋아져요? 없휘 앱을 말해자 와아 발가락 찌었다 발가락 발가락 살짝 스쳤다 이 자식아 나 이 게임 괜히 잡았나봐 가만요 아 미친사 바로 3패 기관총 안 갈겼으면 좋겠다 응 꺼져 오케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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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? 야아 하면 돼 어 뭐야 어? 다 뭐야 다음이 더 있어? 아 벽 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엥? 뭐야 오 한글이 써져요 길게 쓸수록 크기가 줄어드는군 감독 플레임 카메라 플레임2 아니 뭔가 헬기를 멋지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뒷장면은 왜 넣었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무사히 엔딩을 잘 봤네요 너무 쉽게 깨버려서 재미없으면 희뿜에 불러서 둘이서 같이 해볼까 했는데 이거 둘이서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갑니다 둘이 손절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가 미친 불합리함을 다 뭐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엔딩까지 도달한 레디 액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와 나 진짜 가볍게 찍으려다가 이렇게 멘탈 터지게 될 줄은 정말 예상을 전혀 못했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네요 그래도 마치도록 같이 녹화 종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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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